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아맨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아맨 씨를 뿌릴 때는 힘들 수 있지만 열매를 얻을 때는 엄청 기쁠 거야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